저는 아이엠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기준입니다 몇 살이에요? 18살입니다 아니 기준군이 좀 지금 약간 긴장하는 것 같아서 오나미씨가 포닥포닥하고 좀 왜냐면 진짜 동생인데 괜찮아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어! 1다 2는 기용이 1다 2도 기용이 3다 3도 기용이 기용이 아! everybody wants to be the one 근데 넌 신하도 못해 when I be on the mic 날 실업자로 만들어버린 범인 내게 열등감을 주는 랩은 nobody but me 완전 겁이 없지 도깨비 같은 날 세상에 공유하나 물론 꽂힌 거미 없지 혹시 비트 박수 한 번 도와주실 분? 비트 박수! 비트 박수!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저가 대표로 온 곡은 퀘스천 이라는 곡인데 정말 그 애타게 하는 그 여성분들한테 질문을 계속 던져요 계속 끼를 부리면서 막 제가 춤을 또 좀 춰서 첫 번째로 일단 웨이브 그리고 반대는 그리고 세 번째는 국외